음악은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행복하게 하고.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또 여기 오니까 휴지, 피슈 좀 더 줘요. 결국에 우리 거미가 아니 근데 거미 목소리가 그런 게 있다니까. 맞아. 사람 가슴 후벼파는. 뭐가 진짜 후벼파. 멍해지는 것 같은데 기분이. 갑자기 터졌어, 왜? 제가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가사에서 바람이 되어서. 너의 뒤에 그림자처럼 있겠다라는 그런 가사를 들으니까. 뭔가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주는 말처럼 다가오고 또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. 나의 마음으로 그대의 어깨를 착시고. 나 이렇게 늘 그대 곁에 있어. 노래가 줄 수 있는 참 선물 중에 하나가 감정 계속 억누르고 살잖아요, 우리가. 미주야. 여기 왜 그래, 여기 터가 이상한가 봐. 미주야. 다들 울어. 미주야. 나 두 장만 줘라. 줄 게 없어요. 어떡해, 미주. 터졌어, 터졌어. 습관적으로. 윤선 선배님도 우세요. 뭐야. 왜 다 울고 있었어. 쌍이 형도 우는 거야. 나는 저 여성 호르몬이 많아도 싫어. 결국은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결국은 이렇게 감성이 돋아오를 줄 알았어. 이상한 프로그램이야. 애도 울리고 아저씨도 울리고.